수업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종사의 4장 3장은 대종사에서 도를 이야기했고 4장은 이 득도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3장에서는 도가 무엇인지 도를 채득하신 13명의 득도자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득도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죠 그것도 남백자규라는 사람과 여우라는 사람인데 여부는 여자겠죠 득도자가 쓰이는 여자예요 노장철화 같은데 여자가 득도를 해서 여성의 입으로 득도의 경계를 전부 다 표현해 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노자도 역시 그렇지만 장인자도 여성에 대한 강한 깨달음의 경기를 보여준 거죠 실은 여성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잖아요 모든 사람도 이 갓을 여자가 바로 그런 거죠 이 여자의 음부가 등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여자의 음부에서 나왔다는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때 마냥이 되죠 여기서 마음 신자가 되면 바로 그런 마음이나 뜻이고 모든 존재는 음에서 여성성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득도의 방법을 영우가 제시한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왜는 도회시 하다는 거냐 도회시, 벗어나다 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단계는 천하에서 벗어나야 돼요 천하, 천하를 도회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 이 천하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과 같은 건데 우리가 이 천하에 살면서 끊임없이 시비, 옳고 그러니, 호호, 좋아하니, 싫어하니,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천하의 삶 속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 경기를 벗어야 되는 거죠 시비, 호호, 미움, 원망, 사랑 이런 경기를 벗어나는 것이 천하를 벗어나야 돼요 즉, 자기 자신의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천하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무력 오늘날 지금 현대사의 가장 큰 무인장의 무력인데 지금 집값 떨어지고 추식 떨어져가 난리든지 사람도 보니까 이 무력의 경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무력을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삶의 발하고 관측이 달라지니까 무력이 세 번째는 뭐냐면 삶, 삶 자체 생에 집착해서 벗어나요 생에 집착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외적 조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외적 조건이들 모든 사람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의 감정, 시비, 호호 이런 것들 무력성인데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벗어나면서 의식이 내적 마음으로 힘이 돼요 힘 속으로 수렴에 대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수렴에 대가는 거죠 마음으로 수렴에 대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계를 벗어났을 때 삶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에 2장에서 생사의 문제도 나왔는데 이러한 생사의 문제를 벗어나서 삶의 도를 알게 돼 가지고 이 삶의 현상에서 온통 시비, 호호 이런 원망, 미움 같은 걸 벗어나고 물이 벗어나면 자기 내적으로 의식 수렴되는 건데 이게 모든 참송과 명상도 이쪽인데 그걸 수렴에 대가서 마음에 끊어 버리면 그러면 내적 몰입에 의해서 마음에서 아침 좋았다니까 밝을 쳤다니까 아침 해 아침에 해가 밝아오듯이 마음에서 확 빛이 밝혀진 것 누구나 자기 속에서 꽃을 보면 아름답게 느끼고 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아름답게 느끼는 마음이 느끼듯이 이러한 외적 족구를 끝나면 마음에서 어떤 확 밝은 빛 같은 충족감, 깨달음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기초호철이에요 아침 해가 확 떠올려서 캄큼한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아침 해가 세상 확 밝히듯이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학에서 말할 명명대기죠 자기 내면에서 대학에서는 이경질 명명대기 자기 내면에 빛이 확 밝혀진 세계를 그래서 이 조철을 통해서는 그 다음에 뇌의 심혼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부 다 그다음부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바깥의 세계에서 이렇게 차단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 조철의 세계로 가지고 이 바라보는 의식정이 달라진 거죠 이 경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마음의 궁극점 마음에서 확 폐화같이 밝아지니까 완전히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침 해가 밝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성이 확 열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성이 신성이 열렸다가 똑같은 거죠 자기 속에 내장하고 있던 거니까 그런데 대개가 사람들이 살아가면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외적 욕망 때문에 속에 그것이 밝지 못하고 늘 가려진 거죠 실전으로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려져 있는 만큼 사람은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철의 상이 확 밝혀지면 그러면 이 견독의 단계인데 견독은 홀로 바라본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해안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시인이 한 편에 아름다운 시를 쓰기나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나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하기나 또는 사악가가 새로운 창조를 하기나 이랬을 때는 뭐냐면 이 견독의 상태가 돼야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창조가 나오고 자기만의 자기만의 의식의 창조가 나오는 경기야 바로 마음이 확 열리니까 자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시야의 깨달음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린 거지 바로 그게 견독이에요 이런 견독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의 창조력이 나오는 거죠 분야별로 그게 조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되면 그 다음에 무고금이요 무고 시공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지금 장자를 배우는 것도 2,300년 전의 글인데 이걸 배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들이 2,000여 년 전에 장자하고 배우하는 것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배우를 하고 있잖아 제가 우체부처럼 전달해 드리고 시공이 없는 경기에 노린 거니까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2,000여 년의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책 위에 있는 거지 바로 그걸 알았을 때 느끼는 에너지가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것이 확 확장시켜주는 거죠 이 조철의 빛이 확장되는 거죠 확 열리는 거죠 그 빛이 2,000여 년 전까지 통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00여 년 전에 시하고 통하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선생님들이 가슴에 아 그렇구나 지금 알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가슴 조철의 내면의 밝은 빛이 2,000여 년 전에 사상하고 지금 다이렉트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그게 바로 고금이 없어진 거예요 시공이 없어지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런 세계를 가졌을 때 과거에 100년 전, 1,000년 전의 글을 봐도 그건 1,000년 전의 글이 아니에요 1,000년 전의 사상을 만나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서 살아있는 글이 되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주는 바로 이웃이 된 거죠 그게 고금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글도 아니고 옛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먼저 마지막에 죽지 않고 죽고 죽고 사면서 사도 없고 생도 없는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이죠 무궁 이게 바로 영원한 지금과 똑같아요 박희준 선생님이 시집 이름이 있는데 영원한 지금인데 바로 이 순간에 영원한 지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여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사불생에 들어왔다는 것은 생사의 경계에 매이지 않고 이 순간 자체가 최고의 경지를 알고 살아가는 회의 희열이죠 축복이죠 아까 선생님이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순간에 정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바로 이 순간에 있더라 이 순간에 그게 바로 불사불생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조철에서 내면의 빛이 깨달으면 이게 이렇게 의식이 확장돼가는 거예요 무한히 무한히 이게 실제로 이렇게 확장돼가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캔일보나 욕월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실 거면 되게요 이렇게 확장돼가는 똑같은 거죠 나라는 육신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가 종교심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교심을 벗어나서 우주심 그러니까 나라는 이 육신이 생명력을 통해서 사고와 종교심을 가지 마지막에 우주심 즉 뇌 속의 우주하고 통할 수 있는 기운이 열린다는 건데 바로 이런 경기죠 이렇게 무한히 확장돼요 그리고 이건 각자 자기가 노는 경기죠 다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TV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어떤 대화나 그걸 통해서 행동안을 보면 저 사람이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전부다 그걸 느끼면 오는 거니까 전부다 각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이러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여우가 주인공인데 여성인데 이 사람이 득도자인데 돈을 터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누구한테 하냐 봉양기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이 득도한 세계를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한 것은 봉양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봉양기 봉양기 봉양기한테 이걸 알려주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우는 자기가 도를 들은 사람 이런 도를 들은 사람을 갖다가 아홉 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홉 명도 역시 득도의 방법을 갖다 제시한 거예요 여우가 봉양기한테 하는 이런 어떤 문제도 일곱 가지도 득도의 방법론이고 다시 또 여우가 문도로 한 구행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득도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바로 장자가 말한 득도의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선생님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알까 싶어요 그래 가지고 여긴 외적인데 이렇게 외적 상태에서 외처나 외생을 할 때는 수양을 통해서 점점 점점 내 쪽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수양을 통해서 그러면 조철에서부터 내면의 빛이 밝아지면 그 빛이 점점 점점 확장되면서 점점 가슴이 넓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해안이 자꾸 넓어 특도의 세계 해안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전부다 깨달음의 빛이 넓어지면 확장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바킨스 님하고 히말레야 저 갔을 때 안나푸르나가 가지고 사랑꽃이라는 데서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봤는데 제일 처음에 안나푸르나 제1봉에서 해가 뜨는 걸 봤는데 제1봉에서 해가 뜨는 걸 봤을 때는 아주 이루스에서 봤구나 그때 아주 조그마한 빛이 그냥 금사랑의 빛 하나한테 그게 점점점점 커지는 온 산을 비추어 두는 그 다음에 천하가 환히 밝아지는 걸 보면서 이 바로 이 조철의 세계가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아침 해사를 그다 아침 해사를 안나푸르나 제1봉에서 완전히 금사랑 같은 빛이에요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캄캄 얻으면서 딱 떨어지는 고개 쫙 번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눈을 뜨면서 확 밝아지는데 그게 아주 경이로웠었는데 그게 바로 이 조철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걸 바킨스 님이 시를 아주 멋지게 표현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지금 사장득도의 방법을 두 가지에 시한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식의 득도의 방법과 이거는 외적 상황에서 내적 떼달음이 확장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우와 당신이 득도한 사람 이름들 9사람을 들고 들어오면 9사람이 정말 상징적이에요 실제의 말은 상징성인데 이 상징을 통해서 역시 득도의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부목지자인데 부목은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를 통해서 나왔다가 마지막 의시 처음을 의심한다는 건데 이거는 무시무종 마지막에는 무시무종 무시무종에 무시무종한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람으로 상징성으로 들고 왔지만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인간은 문자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가면은 무시무종의 길이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면서 이렇게 문도를 한 거죠 이게 오늘 짧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4장 더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일찍 하다가 4장의 내용이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이 쓰듯이 이거는 명상 참선을 가는 거예요 수상의 내용이니까 이거는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계는 그리고 외적 상황을 줄이면 속으로 수렴이 들어가니까 점점 점점 줄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적 조철에서 깨닫는 건데 특동적이에요 조철이 깨달음인데 조철에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내면의 빛이 확 밝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 프레임이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생각해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명명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친민이 나오거든요 신민이 내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이국식이 전부 다 친한 내가 친한 대상이야 즉 인이지만 그게 명명의 지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신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먼저 수행하셔야 된다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현상계 속에서 자기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지난번에 명상하듯이 요가스레하듯이 내 몸을 버리듯이 계속하면서 오직 의식만 파고되는데 이러한 세계가 이러한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이 조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상아죠 오상아 나라는 아상이 없어진 거죠 이건 아상이 뭐냐면 천하나 외물에 대한 욕심에 대한 지착되면 아상이 생긴 거든요 그 아상을 버려버린 거죠 바로 오상아가 그래야만 조철이 된 거죠 전부 다 내 아상 때문에 에고 때문에 집착해 가지고 십이든지 호흡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심재 심재는 앞에 허심 기억나시죠? 허심 허심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허심이 되야만 심재가 되니까 심재하고도 통하지 조철은 조철은 심재 조철은 심재 심재가 통하는 거죠 마음의 걸림이 없어야 되니까 이건 뒤에 나와요 좌망 곧바로 나와요 지금 곧 뒤에 나와요 좌망은 앉아 가지고 모든 현상계를 잊어버린 없어지는 거에요 좌망하고 오상으로 통하는 건데 이것도 아내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들이 전부 다 조철하고 통하는 거죠 조철하고 현재 이 순간에서 내가 외적 조건의 구석에서 벗어나와서 내 내면의 무한한 자유를 이런 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가 그 제자차 대붕이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대붕의 소유와 같은 거죠 대붕의 소유와 같은 거죠 이런 경계가 조절해서 그래서 이 사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대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는 본문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